지금 음악중심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지금 배궁볼이 7개가 있는데 찾아봐야 되나? 진짜 이거 주신 거 이렇게? 나 근데 벌써 4개 찾았는데 우리도 준비를 하면서 이미 별 4개 와 이 형 진짜 음악중심이 형 진짜 아 귀엽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케이 4개 하나 있고요 이거는 6개다 근데 별 모양으로도 다 해줬어 오케이 아 진짜 잘해주신다 그리고 맞아 여기에도 하나 있었고 예쁘네 여기 있다 다 모아야 벌써 다 있었어 이제 한 개가 남았어요 7개의 별 레츠고 지금 1,2,3,4,5,6 오케이 일곱 번째 렛츠고 오케이 일곱 번째 렛츠고 야 대공부를 한 번 쳐봐 대공부를 한 번 쳐보라고? 어 어떻게 쳐야 돼? 진짜 한 번 쳐보라고 아 검색해보라고? 아 검색해보라고? 다 모았습니다 이제 지금 이 대기실 너무 파워풀해요 딱 형 소원 빌어 빨리 우리 드림이들 핸드패처 꼭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런쥔이가 앞으로 모든 과일레버에 다 졌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는 시간을 주신 자 이제 한다 음악 그 중심 이제 한다 부신다 아니 튀잖아 오 깼어? 깼? 뭐야? 진짜 몽개가 미쳤는데? 그거 알아? 내가 부신 게 아니라 이 반지가 미쳤어 요! 드림 드림 시작 오오오오 숟가락 야 진짜 맛있어 작은 숟가락보다 작은 숟가락 와 미쳤는데? 와 되게 맛있다 진짜 근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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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지예 천지예 역광이잖아 이제 너랑 안 해 야 뭐야 진짜 한 번 안 받아주면 절대 안 해 아니 역광 역광이잖아 헬로퓨처 활동 철로 첫 셀프캠 나는 항상 출연한 얼굴에 또 뭘 또 묻히고 또 욕심 좀 그렸어 마크씨 오늘 어때요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애기 또 음악 중심에 아 지금 어디 찍으시는 거예요? 야 나보다 잘 못 듣는 사람 처음 봤어 근데 철로씨 머리가 오늘 너무 예쁜데요? 진짜요?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헬로퓨처 오늘 무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마크의 딱 브리지에 고음하는 게 너무 기대 같아요 아 마크씨의 마크씨의 고음이요? 마크씨의 고음하고 고음하자마자 다음 파트에 제노의 애드리크 고음 딱 쫙 나오는 게 아 미쳤다 너무 파워풀해 이겁니다 근데 제노씨는 왜 맨날 종아리가 화나 있어요? 왜요? 뭐 좀 하죠? 네 뭐 좀 하죠? 네 뭐 좀 하죠? 네 우와 야 야 미쳤다 히스 헐크 그 록은 아 헐크네 헐크 나 아침에 우리 그때 배그 우야한 거 봤거든 응 나 진짜 나 진짜 야 그때 좀 너무 레전드인데 자꾸 공개한테 썼냐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Don't worry man Don't worry bro I got you 소리만 총소리만 나면 어디든 빌렸어 처음으로 예시압으로 봤는데 진짜 소리만 나면 놀라서 다다다다다 아니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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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로 셀캠이잖아요 저희 셀캠인데 카메라가 왜 이래 이거 나 셀캠 해봤어? 나도 연예인이야 나 나 헬로피처 활동 첫 셀캠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 시켜서 한번 해봤어 오늘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서 시켜봤는데 역시 안 해본 이유가 있네요 오랜만에 기념 스태프 게임 이게 약간 삼배 느낌이랑 비슷한데 이런 유물 쓰시나요? 유물 보호대 옛날에 쓴 적 있잖아 네 까칠까칠하니 시원하니 좋지 않아요? 진짜 시원하구나 나 옛날에 그거 좋아했거든 아 그거 알아 근데 이제 또 옷을 안 입고 잤을 때 상당히 아파요 형은 옷 안 입고 자죠 전 입고 자요 안 입고 자요? 네 입고 자요 조금 다르네요 와 진짜 미뤄진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한 번 하시면 안 돼? 멋있는데 이건 거 아니야? 영화에서 아니 얼마야 얼마야? 얼마야? 아니 얼마야 야 근데 진짜 약간 봐봐 고마워요 고마워요 느낌이 다르네 느낌이 다르네 진짜 다르긴 한데 재밌어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나 머리색이 진짜 괜찮아 밝음이 이렇게 아니라 바꾸려고 느낌 있는 거 같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걸 잘할까? 어두운 갈색 밝은 갈색 검은색 셋 중에 하나 귀여워 보라색 해본 적 있어? 보라색 괜찮은데 해본 적 없나? 기억이 안 나 아 했네 레인보우 아 했었나? 한 달 전에 우리 어떤 거 할 때 맞 맞 맞대 보라색 어쩐지 보라색이 떠올랐어 빨간색 보라색 뭔가 진짜 잘 어울렸잖아 그치? 어이가 노란색 근데 얘도 얘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아니 이거 진짜로 누가 만약에 아이 좋아요 바꿨어요 그 전머리색이 저렇게 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단까? 오? 진명은 뭘지? 근데 이빨이 좀 귀여운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조그맣게 많이 나? 진짜 조그마다 악어 아니 아무튼 악어 세 제노지 캠으로 돌려보자 제노지 캠 네 지 캠으로요? 네 고양이 아 봉수기 아 봉수기 너보다 한참 선배세요 오오오오오오오 네? 할머니세요 지금 아 진짜로? 몇 살이지? 12살인가? 12살인가? 12살이야? 진짜 할머니야 거의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90? 아 그 정도야? 동생이 좀 길고양이 있으신 근데 집에서 원래 동생이 항상 길고양이 길고양이 근데 귀여워 길고양이 근데 귀여워 오 마이 갓 안 귀여워? 안녕 안녕 여기 성찬 좀 내려와 너무 높아있네요 아 정성이가 좀 먼저 상이 같이 코나트도 한 번 해주세요 하나 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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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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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